1. 문 열어바를 다운받으시면 아무도 못알아보시는데 내가 먼저 인사해요 안녕하세요. 맞아요. 제가 그 사람입니다. 아이고 안녕하세요. 저 맞아요. 맞습니다. 사람 모였다. 노래하나 해라. 자 오늘 슈퍼주니어 예성의 솔로곡 문 열어바가 음원이 공개됐습니다. 여러분 문 열어바 지금 멜론에 빨리 들어가셔서 문 열어바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. 문 열어바. 예성 야 예성 야 예성 탈르다. 예성 문 열어바. 아니 진짜 배불렀다. 예성이 문 열어바 문 열어바 여러분 예성이 문 열어바.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. 자 박수 자 하나 하나 둘 셋 넷 문 열어바. 문 열어바. 문 열어바. 예성아 이게 더 좋은데. 예성아 이게 더 좋은데. 예성아 이게 더 좋은데. 예성아 이게 더 좋은데. 문 열어바. 예성아 아 진짜요? 신기하다. 예성이 너무 좋아. 인물 뒤로 안 하고 벗어. 다르기가 났어. 감사합니다. 이 오빠야 누가? 예성! 이 오빠야는 강이 오빠야가. 강이! 자 여러분 문 열어봐라는 노래가 오늘 새로 오픈이 됐습니다. 지금 빨리 문 열어봐를 다운로드하시면 저희가 강의가 했습니다. 문 열어봐를 다운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오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문 열어봐를 저희가 오늘 여기 중앙장에 오는 기장으로 여러분들께 문 열어봐를 마음껏 다운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저 강릉 제가 강릉시 시우현 한번 나가겠습니다. 이거 치즈어떡이에요? 와 신기하다. 맛있다. 맛있어 보여. 일단 이거 봐. 이거 어떡해? 이건 안 끓여. 근데 이거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는데 이거? 사실 입맛이 좀 없었는데 없었는데 이거 진짜 맛있다. 야! 진짜 맛있어졌어. 이거 한번 먹어봐. 그건 안 땡긴다. 페이크가, 페이크가 좀 없지. 여기 여기! 청년들이 오셨나? 패きます 챙 mate 가구만 다음 주인가 말씀드리면 나한테 밥 갑業하면 alle shack 여러분 strategically 신발 스코 소리 문 열어봐 안녕하세요 악수나 좀 하자 고마워 아이돌 나 강릉에서 살고 싶다 강릉에서 진짜 많이 좋아해 주신다 여긴 예성입니다 예성 문 열어봐 문 열어봐 예성 어떡하냐 문 열어봐 문 열어봐 여기도요 어머니 얘도 하나 주세요 예성도 네 제가 계산할게요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어디로 가지 내가 널 위해서 또 준비했다니까 문 열어봐 날씨도 좋은데 야 이번에 또 내가 너에게 또 준비할 수가 있어 닭강정까지 딱 깨렸잖아 이번엔 또 바로 거기 사야된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